안녕하세요 득딱입니다. 여기는 상관 체육공원이고 잠깐 걸으러 나왔습니다. 길은 이런 느낌입니다. 비가 오는데도 수거해주는 오묘쇠. 상관 체육공원 두차장. 하루 잘 지내고 갑니다. 무명씨가 뭐 보여줄게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야? 짜잔 이거 실링펜. 실링펜? 실링펜 하나. 그런게 나오나? 응. 지금 이제 날이 더워지니까 이거 써보려고. 오오오. 좀 더 걸고. 어. 일단 테스트 한 마리 올라와서. 여기 있으면. 짜잔. 이렇게 밑에 딱 있으니까. 어. 그 같다. 남미의 마약왕 집 같다. 아니 이거 영화에서 보던 그거네. 천장에서. 맞아. 키친타월 봐주세요. 그러면 에어컨이랑 이거랑 같이 하면 더 시원해지는 거예요? 진짜 시원하게 있는데 저 에어컨은 아무 생각해도 못 쓸 거 같아요. 이거 지금 어제도 틀어 봤지만. 응. 컴프레셔 돌아갈 때 차가 막. 우아. 우아. 우주전쟁아. 형님, 영화 우주전쟁. 몰라, 기억 잘 안 나는데? 와, 아까 진동이 있잖아. 저거 지금 실리콘 발라놨는 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봐봐, 자기가 탈출하려고. 이거 시원하다. 아, 그래? 그럼 좀 해놓자. 성공이야, 성공. 어어. 그날 저녁. 여기가 전주의 한 축구장인데 생활축구장이네요. 여태까지 쿠팡이 안 되는 곳에 저희가 머물거나 쿠팡이 되더라도 복잡한 주차장은 쿠팡 기사님들이 배송이 곤란하실 것 같아가지고 쿠팡을 시키지 않았었거든요. 쿠팡 기사님이 한눈에 찾기 쉬운 곳에 있어야 되고 되게 한적해야 됩니다. 거의 저희 차만 있는 것처럼 주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밤이 지났다. 안녕하세요. 뚝딱입니다. 오늘 아침은 쿠팡 정리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이 가르쳐 주신 건데요. 짬뽕 가루인 것 같습니다. 요런 게 세상에 나오네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사봤습니다. 비역국수, 주키니, 두부 곤약면, 무농약 채소입니다. 전주촌 둘레길인가봐요. 이렇게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전주다 전주. 이게 전주 한옥마을이야? 아니 아니 그냥 전주니까. 전주에 왔으니까 깊이 읽고 전주비빔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는 제일 비싼 비빔밥 먹을 거다. 진짜 전주비빔밥. 왜? 그 유명한 전주비빔밥을 아직까지 한 번 더 못 먹어봤다는 것도 그렇고 그 마일리지를 쌓았다. 비빔밥 마일리지를 진짜 전주에서 쾅 먹을 거다. 알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나도. 어. 전하 차에 돌아왔고 5천부 곧고 돌아왔습니다. 전주비빔밥을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선택한 곳은 여기 한옥마을이라고. 이쪽입니다. 한 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콩나물고기. 계란찜. 과일찜. 코팅. 재육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함수입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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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한 얼굴 음 깔끔하게 먹었습니다 자 잘 먹고 나왔고 48,000원 나왔습니다 고금을 썼네요 고고 맛있게 먹었나? 응 맛있게 먹었다 맛있었다 너무 맛있었다 싹 비웠잖아 자 여기는 이제 전주 향교 있는 쪽이구요 전주 한옥마을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비와 길을 걷다 선비와 길을 걷다 선비와 길을 걷다 오 오 은행나무래 350년 350년 응 다시 사볼까 420년이래 근데 되게 특이하게 이렇게 되어있다 이게 뭐를 그냥 발랐는 거 아니야 아 우호하려고? 아닌가 이상한 묘엄비어 묘엄비어? 그 죽기 전에 마시는 맥주잖아 아 아 이렇게 했네 뭐 선비 놀이 선비 놀이 선비 놀이 어떻게 하는거야? 내가 선비 놀이 선비 그런 이미지야? 나한테 응 난 에템 이런 이미지 에템 네넘 이거 하고 난 뒤에 에템 고즈넉한 향교에서 잠시 쉬는 두사람 이렇게 한복 체험하는 곳도 있네요 우와 한복 엄청 화려한데 우와 예쁘다 여기도 캐리카차랑 한복 한복 입고 다니시네 예쁘다 어 무인 카페도 있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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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봉지원장도 있습니다 해볼래요? 해보고 싶다 아 2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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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3번 4번 3번 4번 3번 welfare 이거 시점 맞춤황 2번 한 벽 1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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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은 처음 써본 거 아니야? 옛날에 어렸을 때 큐방이라고 하나? 꾹꾹 하는 거 있잖아 앞에? 조그만 거, 조그만 팔 그거 쏘는 거 했지? 그거 붙지도 않아 맞아 핑계잖아 절대 그런 게 없더라고 그거 써보고 처음 써본 거야? 처음 써본 거야 처음 써보고 치고는 잘한 거 아닌가? 와 왕인어 이거 진짜 나 맨날 뽑았는데 이거 진짜야? 나 이거 한 번 뽑아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칼이랑 칼이랑 어 나는 조그만한 방검 그것만 뽑았었지 아 한방차 냄새가 나는데요? 나왔던 거 쌍아타 아 커피 한 잔 하러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카페에서 한방차 편지가 나가지고 이제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어 와 전 전문점이 있네요. 전이 전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전 전문점이면 세계에서 가장 큰 전 전문점 아닌가요? 각붙인 따뜻한 전. 아, 역시 전주는 전주다. 경화기 때 버스 같네요. 현대소파마켓입니다. 와, 맨날 생각나는 간판이네. 어, 괜찮아요. 제가 듣고 있는데, 다시 걸어갈게요.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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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 생각하고 있냐? 멀리서 돌렸지. 빵! 빵! 꽝꽝!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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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오! 엄청 차는데, 나 이거 하나도 못하는데. 옛날에 차면 팔아올리는 애들 항상 있었는데. 응. 나도, 나. 이렇게 해석도. 아, 전주 비빔밥 줍다. 아, 10월달이네. 아, 아깝다. 왜 아까운데? 지금 5월달인데. 비빔밥 먹고 싶어서. 자, 이제 차로 돌아왔고. 15,000버 걷고 돌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한옥마을이 내려다보이는 곳으로 이동을 했고요. 여기에서 하룻밤 자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씻고 저녁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은 오이랑 영아리콩이랑 얼려놓은 딸기랑 두유 이렇게 해서 한옥마을 보면서 저녁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경도 예쁠 것 같아요. 날이 어두워지니 하나둘씩 불이 들어오고 한옥마을의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다. 바로 강넘어 있는 도시에 차가운 불빛과 공존하는 따스한 불빛. 등불조차 고즈넉한 그런 밤이었다. 한옥마을에서 모닝커피 한잔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한옥마을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청년루라고 합니다. 여기를 지나서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장날인 것 같습니다. 지도를 보니까 이쪽이 남부시장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이렇게 또 장날을 보게 됐네요. 아침부터 금주한 모습입니다. 저쪽이 원래 시장인데 이쪽은 이제 전주 차이나타운인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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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자분이신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분이신가요? 감사합니다. 차에 태국 계시는데 저희를 알아봐 주시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아 놀랐어. 진짜 놀랐어. 감사합니다. 지금은 아침 일찍이라서 이렇게 좀 한산한 모습인데요. 르노마스터 블랙 캠핑컴인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벤이 아니고 버스야? 어. 버스 버스. 아 이게 다 창문. 어. 아 여기가 상시장인가? 어. 일단 여기 있으면 그냥 대답했다. 엄청 큰 애던데. 어 엄청 크구나. 오쥬. 암흑. 암흑은 지금 학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자 점심 이제 문과 레스토랑 한식뷔 찾아서 왔고요. 점심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지제 근처라가지고 구독자 선배님들이 추천해 주신 기지제 근처를 밥 먹고 돌아볼 예정입니다. 샐러드랑 수육. 그리고 제육볶음이랑 버섯. 마무리랑 철박. 목산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자 잘 먹고 나왔고 가격은 이렇게 빙방 14,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높은 로켓으로 바로 이어져 있어서 놀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치가 1,200원 해서 분홍약 상추가 1,300원 해서 두 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분홍약 깻잎도 있어서 요거 한 두 개. 유성란 계란이 7,800원. 또 딸기 5,000원 해서 요것도 하나. 안녕하세요. 이렇게 장도 보고 나갔습니다. 전주. 기지제에 도착을 했습니다. 만성루구라고 합니다. 만성루구라고 합니다. 구독자 선배님들 요기를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람도 선선한 게 걷기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차로 돌아왔고 15,000원 걸었습니다. 15,000원 걸었습니다. 실리콘 지금 광수 있잖아요. 비 세는 거. 근데 네이버 르노마스 카페에 검색해보니까 이게 선배님들 추천해 주시는 곳이 있더라고요. 광수 잘아버지는 칠곡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여름도 오고 비도 계속 온다니까 내일 모레밖에 사장님이 시간이 안 나신다는 빨리 이동해 보려고 계속 이게 미룰 게 아닌 것 같아서 가가지고 확실하게 손을 봐야지 그쪽으로 갔다가 형님 집에도 갔다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